머지않아 전기자동차 대세가 될 것이라고는 하지만 충전 기반 시설 부족은 늘 고민거리였습니다. 한국전력이 아파트 단지에 전기차 충전 인프라를 무상으로 구축해주는 사업을 추진합니다. 이계상 기자입니다. 전기자동차 운전자가 회사 주차장에서 차량 충전을 하고 있습니다. 아파트에 사는 이 운전자는 차를 살 때 가정용 충전기를 공급받았지만 마땅히 설치할 곳을 찾지 못했습니다. 입주민과 관리사무소의 동의를 얻어야만 아파트 주차장에 충전 장치를 설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한국전력이 전기차 충전 인프라 구축 사업에 나섰습니다. 95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전국의 아파트 4천 곳을 대상으로 전기차 충전 시설을 설치해주겠다는 것입니다. 한전은 사업 참여가 가능한 아파트 단지를 선정한 뒤 현장 확인과 시공을 거쳐 오는 12월부터 순차적으로 가동할 계획입니다. 충전 요금은 전기차 이용자가 개인 식별 카드를 이용해 충전을 하고 난 뒤 한전에 개별 납부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한전이 선도적으로 나서서 충전 인프라를 아파트에 시설함으로써 전기차 수요도 늘려주고 충전 인프라도 빨리 확산할 수 있도록 하는 계기에서 한전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한전은 전기차 공용 충전 시설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전신주를 활용한 충전 시스템도 개발해서 전기차 이용자의 불편을 덜어줄 계획입니다. MBC 뉴스 이기상입니다.